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흥린의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혁상 김정원 박사팀은 포스텍 류순민 교수와 공동으로 흥린의 단점을 역이용해서 흥린 방막 두께를 원하는 대로 깎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흥린은 그래핀처럼 한층으로 된 2차원 물질인데 그래핀에는 없는 밴드 갭이 있어 전류를 쉽게 통제할 수 있지만 산소와 빛에 빠르게 반응해서 산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. 연구팀은 밀폐 공간에서 습도를 조절해 자연산화 반응을 억제한 뒤 자외선을 조여 자연 반응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흥린 표면을 원하는 두께로 깎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.